한글자막 by 한효정 리액션 이캣 야 나 잘하는 제품 어딨지? 네 나 좀 참 왜냐면 부럽지가 않게 부럽지 않아 야 잘하는 제품 어딨지? 야 야 난 참 왜 그러나 부럽지 않아 정말 부럽지 않아 내가 가지고 내게 많게 내가 가지고 야 잘 고르시만한 건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너희들 너한테 생각을 해 보자고 사람은 1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이니까 내가 10만 원을 받는 날으로 그렇지 짜증나게 같이 한 번 입장으로만 덮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자고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은 많이 가져서 만족하니까 사실 세상에는 천만 원을 가진 놈이겠지 난 죽는 것도 아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그런 짜증나니까 널거든? 난 몰라서 아는 거야 세상에 하는 거냐 부엉이라는 거를 모르는 것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 하면 너는 또 나야 너는 장식을 통해 수고 많아가지고 안 괜찮아 내가 도롱지가 않아 그게 도롱지가 않아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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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